신봉사가 점심밥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들과 방아소리 먹여가며 방아를 한번 찌어보난디 어휴 아 방아여 어휴 아 방아여 동네 부인들과 방아를 풍동 찢진한 어휴 아 방아여 어휴 아 방아여 입방아 가 진방아 어휴 강태공 거수세 아이 기도다 어휴 아 방아여 어휴 아 방아여 이 옥두들 누가 한 걸었으니 담기 안 뒤 중을 신고 어하유 하강하여 요 솥씨 구멍에서 이런 나무로 짓지셨나 어휴 하강하여 어휴 하강하여 어휴 하강하여 열 거통통 찐진나 어휴 하강하여 어휴 하강하여 어휴 하강하여 열 롱롱롱 하르건 건지여자 질호자 어휴 하강하여 호가하르건 거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창행오령이 성을 빚게 어휴 하강하여 어리수여 인양은 춥어 은완어 돈수리언다 어휴 하강하여 길고 가는 어린 어린이 좋아한 문별에 어질런가 어휴 하방아여 얼큰 흥뚱잇지 않는가 어휴 하방아여 우가 랩부 중끝 후에 한마수비가 끊췄다니 우리 순삼촌 위무사 국택이 흥뚱잇지 아울렴 맹힐 잔취란 국택이 흥뚱잇지 우리도 태평성대 강화 다령을 허여고세 어휴 하방아여 얼큰 흥뚱잇지 않는다 어휴 하방아여 여보쇼 부인네들 여보쇼 부인네들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만 지을 것이 아니라 좀 자주자주 찌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어휴 하방아여 어휴 하방아여 어휴 하방아여 나뉴척 조선을 끄가 길고 걷은 소를 벗어 이 방아를 오하는 날 어휴 하방아여 방아를 만든 온양본인 사람을 피하면 된다 두 다리를 쩍 벌렀구나 어휴 하방아여 한다리를 올려봐 한다리를 열어봐 두 다리를 내려놓고 우리랑 냉다 큰 양이 사라고도 냉당둬 어휴 하방아여 어휴 하방아여 얼큰 닥뚱잘짓는다 어휴 하방아여 강석철이 가는 은혜밤아 제끼도 젊음이 어휴 하방아여 어휴 하방아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